어우 예쁘다. 되게 오랜만에 왔어. 남이섬. 이런 분위기 너무.. 와.. 오랜만이다. 여기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있네. 그래, 여기 너무 예쁘다. 넌 이런데.. 혼자 말고 여친이랑 와본 적 기억도 안 나지? 아예 없지? 떠보네. 응, 떠본 적만. 없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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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우리 일하는 거 말고는.. 없어. 별걸 다.. 쟤는 별걸 다 확인해. 어떤 거야? 우리 여친이랑 같이 왔냐.. 없냐.. 질투하네. 어? 되게 질투하네. 이거 커플 자전거 타본 적 있어요, 누나? 커플 자전거? 어, 두 명이서 같이 타는 거. 아, 타본 길이 있는데. 간다, 하나. 오.. 오.. 자, 가시죠. 오, 잘 타시네. 어, 잘 타시네. 어, 그러니까. 자전거 가시는데. 자전거 가시는데. 자전거 가시는데. 자전거 가시는데. 안전감이 없는데. 이게? 아, 이모희 씨랑 아문숙 씨 아니세요? 눌러 오셨어요? 아, 이거 저. 아, 이게 누구야? 자전거 타시네. 저기 말 시키지 마실래요? 난 저 급해요. 아, 여기 길 진짜 예쁘다. 아, 여긴 좀 서서 보자. 이야.. 여기는 정말 사진 스팟인데? 그치? 응. 오.. 이야.. 야.. 내려봐. 사진을? 여기다가 옆에 세워놓고. 여기다가 옆에 세워놓고. 어? 이거 안 껸데? 이거 안 껸데? 아, 왜 지니?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아, 대 것도 와. 우리 4시 찍자. 나 같다 카메라 없어요. 오케이. 자, 안아서 눈을 들어오시고. 응. 스마일. 괜찮아? 괜찮아? 응. 잘 나왔어. 잘 나왔어. 너희 두 사람 해. 아니, 그거 한 번, 두는 거 한 번 해야지. 저거 하나 더 제안할게. 뭐? 웨딩. 뭐? 웨딩. 이렇게. 웨딩. 웨딩은 또 뭐야. 웨딩은 또 뭐야. 네가 얼굴, 목만 잡으면 똑같이. 똑같이 목만 잡으면 돼. 뭐 어떤 거?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. 뭐야? 어? 목 잡고. 오, 오리 씨 다 못할 텐데. 목 잡어. 그래. 어, 얘 왜 이래? 정말. 누나 너무 가까워. 자, 이렇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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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희 형이 부담되죠, 이러면. 원희 형 부담되죠. 자,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원희 씨. 가. 아, 밥이 찍어. 어엉. 아, 밥이 찍어보니까. 밥이 찍어. 아, 쾅 찍어놀까. 이거 아까 그것도 했었는데. 내가 끌어. 뭐야, 뭐야. 깜짝, 뭐야. 하나 둘 셋. 하나, 둘 셋. 야호. 야, 오, 오. 아, 나만 진짜 보고 있어요. 아, 나 밑에 보고 있다 wichtig. 진짜 놀랐어, 누나 놀랐어 그리고 얼굴을 마주 봐요, 누나는 위에서 어, 내려봐 오케이 어울리네 진짜 예쁘다 예쁘다, 예뻐 위에서 어, 내려봐 오케이 오케이 하나, 둘, 셋 뭐였지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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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Car, 하나, 둘, 셋 즉, 케어, один! 오!